잠시 여러분도 좀 쉬어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소식들을 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전이 되면 이 선거전 와중에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든가 아니면 캐릭터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국민적 영웅이 됐다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아예 전 세계 영웅 가운데 단연 부각되는 인물이 정은경 본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서 정은경 본부장의 사진이 사용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작을 했는 이수진 후보. 그다음에 또 어디죠? 강설의 강선 후보. 강선 후보.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제 저 사진을 쓴 거죠. 이번 선거가 코로나 선거라고 할 수 있는데 코로나 하면 생각나는 게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은경 본부장이기 때문에 여당 후보로서는 꼭 쓰고 싶은 사람이죠. 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자기 선거 유세차에 같이 태우고 싶을 텐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저렇게 저런 사진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는 그런 후보가 있고요. 아마 저런 후보들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은경 본부장 본인은 방역에 지금 온 힘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당 후보들은 정은경 본부장의 모습을 활용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으로부터 외면받아서 대구 수성의뢰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후보는 이게 원래는 유명한 웹툰이죠. 저희 웹툰 다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JTBC에서 드라마로도 만들었는데 박새로이, 기억하시죠? 이태원 클라스.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이 드라마의 주인공을 지금 패러디한 선거 홍보물을 만든 것 같아요. 네, 해당 캐릭터의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똑같이 홍준표 후보의 머리에 입힌 것인데요. 그리고 이 박새로이라는 캐릭터가 뚝심으로 자수성가하는데 그 이미지가 홍준표 후보와 맞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웹툰을 만든 이태원 클라스의 원작자가 이 이미지가 사용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밝혀서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해당 이미지를 다 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나 공식적으로 철회를 했더라도 이 이미지, 이 포스터가 이미 전국적으로 쫙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원작자의 허락을 먼저 받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지만 선거에 비교적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는 젊은 층에게 뭔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는 후보 측에서 좀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런 캠페인보다 앞서서 중요한 건 원작자의 의지 그리고 앞에서도 정은경 본부장 이야기도 나왔지만 정은경 본부장의 의지거든요. 그러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욕적으로 내세우다가 오히려 더 큰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그 목적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원작자의 동의를 얻는 것은 당연한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정도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노이즈 마케팅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이슈가 되면 부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내려버리면 그거 법적인 책임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슈의 중심은 잠깐 차지하는 거죠. 점유를 하는 거죠, 시선을. 그러면 그게 나쁠 게 없죠. 우리가 옛날에 정치인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고에만 나지 않으면 다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훈홍 김상현 의원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결과들도 또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공약을 꼼꼼히 뜯어보고 선거 투표장으로 가지 않는 한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름이나 인지도를 보고 내지는 친근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전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홍준표 전 대표가 저런 마케팅을 하는 걸 보면서 홍준표 정도의 정치적 비중이 있는 물이면 홍준표 이름 석자로 충분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홍준표 전 대표의 입장이 그만큼 군박하구나, 어려운 처지에 있구나,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어쨌든 외력에 의해서 다른 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정치권에서 물러나야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아마 그야말로 온 힘을 나여서 승부를 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작자는 어쨌든 상당히 불쾌감을 나타냈다는 소식까지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례대표 정당들, 비례대표들이 내놓은 또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5% 정도를 차지하지 못해서 이런 군소정당들이 따로 텔레비전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 텔레비전 토론을 보면 말이죠. 너무나 많은 비례정당들이 출연하면서 각 정당에서 나온 사람들의 발언 시간이 다 합쳐도 한 3분 정도 조금 됐다는 그런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8시 뉴스에서 보도했던 김학휘 기자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낸 35개 정당 가운데 어제 주요 정당 토론회에 초대받지 못했던 29개 정당이 따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번 말하면 다음 발언은 1시간은 지난 뒤라야 찾아올 만큼 참석자가 많아서 각 정당은 자기 발언 기회 때 대표 공약 알리기에 주력했습니다. 이 분석을 보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약 먹을거리였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사회를 구축하는 정책들을 마련해 왔습니다. 8년 동안 국회 담장 밖에서 말입니다. 이제 녹색당을 국회로 넣어주십시오. 일부 정당은 실현 가능성에 고개가 갸웃해지는 현금 지원 정책을 쏟아냈는데 첫째 결혼이나 재혼 시 정부에서 2억 전세 작업 무상 지원입니다. 둘째, 한 자녀 출산 시 중년급 승용차 무상 지원입니다. 과거 대선에 출마했던 허경영 당수에 국가혁명배당금당도 가세했습니다. 실용 가능성을 떠나서 아이디어만큼은 눈길을 끈 공약도 있었는데 미래당은 국회에 의한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2012년 청년당부터 미래당까지 정치했습니다. 그 모습 최저임금 받으면서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한 정당에는 모두 두 차례. 시간은 합쳐서 단 3분 45초가 주어졌습니다. 사회자도 다음 순서 정당을 호명하기에 바빴고 각 정당 공약에 대한 분석이나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비례정당 투표 용지만 길이가 48.1cm라고 하는데 수료의 각 비례정당의 후보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큰 대형 예능 프로나 교양 프로의 패널들이 앉아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드는데 정말 제대로 된 검증 이런 것들은 애시당초 불가능했던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회에서 어떤 기관이든 어떠한 단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규모, 인물 그리고 그 단체가 그동안 해왔던 이력, 레코드거든요. 그런 걸 갖추지 않고 저렇게 뛰어드는 정당들이 많아졌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안타깝냐면 이게 선거법 개정과 연동된 현상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자칫하면 정치가, 선거가 희화화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그 선거법을 정말 거대 정당이 진짜 진중하게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하고 그거에 대한 절차를 심도 있게 고민했다면 과연 이런 현상이 있었을까. 저는 또 거대 양당의 책임을 다시 한 번 돌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거대 양당, 1당과 2당이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비례정당 후보들만의 별도의 토론회에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아예 참석조차 못했다는 소식도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에서도 이런저런 판세 분석을 하겠지요. 어제 왜 주요 정당들은 1당이 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 드렸는데 오늘 주요 정당의 회의 자리에서는 반드시 1당이 돼야 한다,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제1당이 못되면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장도 뺏기고 공수처와 검찰개혁도 다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국정 발목잡기가 20대처럼 계속되면 정권 재창출도 위험해집니다. 이번에는 우리 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넘겨서 개혁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1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좀 더 원활하게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제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안 보입니다. 여당은 맹목적으로 거수기 역할만 대표적인 것이 조국 장관 입력 같습니다. 여당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해서 대통령과 협의를 했을 것 같으면 그와 같은 사태가 전 일어나지 않으려고 봅니다. 지금의 사태는 과거의 여당들이 선거를 치렀던 것보다 상황이 더 나쁩니다.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확실한 과반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갖다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1당이 되기 위해서, 1당이 돼야 한다고 제1당과 2당이 지금 오늘 회의에서도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각 정당이 보고 있는 선거 일주일 전에 판세 한번 이것을 놓고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도권은 121석, 충청권이 28석, 호남권 28석, 영남권 65석, 강원 제주가 11석 이렇게 되는데 민주당은 우세 지역이 147곳, 미래통합당은 우세 지역이 100곳. 경합 지역은 비슷하네요. 열쇠 지역이 또 그만큼 차이가 나겠죠. 이것을 보면 민주당이 판세대로라만 본다면 민주당이 1당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미래통합당은 김정은 위원장이 과반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판세 분석과 전망에는 지금 차이가 있네요.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짧게 짧게 아주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적극적 투표층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는 심리를 자극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역대 그 어느 선거보다 양당의 적극적 투표층, 지지층이 결집하는 선거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감을 드러내는 전략보다는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전략을 쓰는 것 같고요. 저기 보면 경합 지역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 내부적인 조사 결과로는 경합 지역일 경우에는 그래도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샤이 보수나 샤이 야당표가 더 작용을 해서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세 지역을 나누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열세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경합 지역에서 상당 부분 내심 승리를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과반이라는 목표를 김정은 위원장이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이 지도를 한번 잘 봐주세요. 또 두 분께도 질문을 드릴 텐데 영남권에서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을 압도할 수 있다, 그 표 차이가, 의석 차이가 대략 한 40석이 조금 넘는데 이 40석의 열세를 여당이 민주당은 호남에서 상당 부분 만회를 하고 충청도와 강원, 제주는 대강 비슷하다고 판단을 하면 나머지 20석 정도, 10몇 석 정도를 수도권에서 상세를 하고 이겨야 일당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럼 결국 승부처는 또 수도권이 된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당연한 말씀이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근거를 양쪽 다 잘 대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판세 분석의 근거. 네, 판세 분석의 근거를 잘 못 대고 있는데 이 자신감의 근거가 굉장히 슬프게도 저쪽이 잘 못하니까 국민이 평가해 줄 거다예요, 근거가. 그러니까 여당이 국정 운영을 잘 못하니까 평가해 줄 것이다. 그리고 여당도 야당이 대안 세력으로서 뭔가를 보여주는 게 하나도 없고 계속해서 실책을 내놓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표가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참 굉장히 자신감의 근거가 굉장히 슬프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런 근거가 실제로 공학적으로만 보면 여당의 근거가 조금 맞아 보이고요. 그리고 과거의 선거를 한번 이렇게 되돌이켜보면 이게 정권의 중간 심판의 성격을 띄었다는 측면에서 야당의 근거도 전혀 없지는 않겠다. 그래서 결론은 마지막 투표 날에 봐야 알겠지만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선거에서 수도권이 121석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민주당이 82석이고 미래통합당의 전신정당이 35석을 차지했습니다. 여기가 47석 차지였어요, 47석 차이. 이렇게 압승을 했는데 최종적인 결과는 단 한 석 차이였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당이 된다는 것이 이번에 아마 승부가 난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우세, 일방적인 열쇠. 이뤄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많은 것 같은데 윤춘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이제 수도권에서 80석을 넘겼고 그다음에 이제 호남에서 대표를 잃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근소한, 아주 근소한 1위가 됐었는데 저는 오늘 시점에서 보면 이해찬 대표가 광주 선대위에서 했던 말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과반 이야기를 했거든요, 과반.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아닌 걸 보면 지금 판세는 확실히 여당이 유리하다. 다만 여론조사 공개가 금지되는 내일부터의 상황에서 얼마든지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요 언론들이 보도하기를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역대 선거를 보면 최종적인 후보 결정을 선거 기간까지 남은 일주일에 다 한다. 내일부터 일주일 사이에 표심을 정한다 이런 언론 보도를 했는데 최종적인 선거 결과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늘 선거 전문가들 또 정치부 기자들도 늘 전망하면 틀리는 게 선거 결과였죠. 이 결과가 나오고 나면 전문가와 기자들이 하는 말이 국민은 위대하고 국민은 현명하다. 그 열쇠는 결국 유권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쥐고 계시는 거겠죠. 세 분과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서